옷을 샀는데 옷이 너무 커요 이번 연도에는 큰 트리를 사고 싶었는데 쫀떡이가 다 부실까봐 못 샀어요 어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쫀떡아! 네, 이럴까봐 트리를 못 샀어요 노즈워크야, 쫀떡아? 엄청난 노즈워크인데? 엄청난 노즈워크인데? 여러분 진짜 집사님이 마라탕을 좋아해서 같이 넣는 거라고 맨날 이것만 먹냐고 그러겠어? 전 진짜 맨날 이것만 먹어요 어머나 어머나 들어가자 야, 레아 뭐야? 장식장애 아니, 마일로 지금 딱 이렇게 보면 완전 애기 같아 근데 여기로 오면은 아저씨 포니야 오! 왜? 그치? 더 예뻐졌는데? 안녕? 안녕? 뚜껑이 되려나? 어? 뭐야? 까까한 줄 아나 봐 응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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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저 먹었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그냥 올려놓으면은 응 아 진짜? 통통쳐서 먹는다고? 누가, 누가 해서 먹을 것인가 여기 봐봐. 냄새. 냄새. 과연. 아니 할 생각이 없는데? 여기 있잖아. 토로야 봐봐. 여기 있다. 봐봐. 해봐. 빨리. 아니 바보시키. 어? 푸딩아. 너가 해봐. 푸딩이 의외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이제 말고. 토로야 모르겠어? 그래. 거기 있잖아. 있지? 봐봐.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데? 진짜 탐탐해. 내 새끼들이지만 싶잖아. 너무해. 쫀더기는 해요? 당연히 하죠. 너무 치욕스러워. 얘들아. 너네 쫀더기보다 지금. 수요를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아니 이걸 절대 치지도 않았네. 이 새끼. 어딨어? 여기 있지? 야 진짜 이렇게 바보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치면 여기 내려오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여기 봐봐. 이게 이렇게 돼서 내려온 거야. 안 보고 있어. 실패야. 우리 집은 안 돼요. 야 이거 집 구한 거란 말이야. 집 구한 거 안 돼? 망했죠. 어떡해. 이모가 사온 건데. 아 메면 당했어. 호딩아 너가 해봐. 호딩이 비닐맛이 입지 뭐. 어쩜 이래? 안 돼. 관심을 보이는 마일로? 해봐. 옳지. 잘 살았어. 왜 안되겠다. 귀여워. 다가오겠어. 미안해. 어디? 신서의 배를. 미안해. 아이고 웃어. 아이고 좋아. 근데 쫀떡이 더 커요. 탱크 같던데 걔나 진짜. 언니야. 널 조종시킬 리본을 가져와. 앙꼬가? 앙꼬가 이렇게 된다고? 앙꼬가? 앙꼬가 이거? 나 처음 봐요. 앙꼬가 이렇게. 앙꼬 요새 좋다니까. 컨디션이. 어머 마일로 논다. 너도 고양이였어. 이거봐. 고양이네? 고양이였어. 아 너무 웃겨. 바둥바둥. 왜 짓밟아. 오 마일로. 마일로 너 다이어트 하겠다 이거야? 그래. 그냥 살 좀 빼고 가요. 웃고 있어. 엄청 귀여워. 귀여워. 사신나? 그 정도의 스냅은 싫어? 그 정도의 스냅. 오 마일로. 새로운 모습? 오 마일로. 너무 귀여워. 뽕댕이 뽕댕이. 미쳤어요 지금. 아 웃겨. 오 잘한다. 아 너무 웃겨. 집사님 단묘기 화장 해도 되겠네. 그쵸? 어 지금 장난 아니야. 놔라. 놔라. 너 이걸로 놀아.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야. 아 팔아파. 이모 팔아프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마일로 많은 걸 보여주네. 짧아서 해도 되겠어? 오 귀여워. 엄청 귀여워. 웃고 있어. 아이고 귀여워. 오늘 아기 짓 하네. 무슨 일이야? 오 나이스. 옳지. 뭐야 지금 이 화려한 백스태. 대박이다. 오늘 한 1kg 빼고 가세요. 오 앙코. 앙코 도리도리. 오늘 무슨 일이야. 오 김포. 텐션 장난 아닌데? 마라탕 먹고 기분 좋아서. 아 내가 텐션이 장난 아니야? 안 먹은지 얼마 안되. 원래 이렇게 놀아줘요. 애들이랑 잘 놀아주네. 아 역시 가다가 있네. 너무 웃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코 태코 됐다 됐다. 아 귀여워. 저거 이제 손으로 또 대려고. 잘 잡네. 오. 낙하채. 예쁜 바드려고. 토르 마크 마사 알아볼 거. 시원해. 시원해. 이모가 마사지를. 녹았네 녹았어. 더해. 이게 다 집사님 때문에 지금. 우리 포니가 궁팡에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 손 바꿔서. 힘들죠? 어 손에서 진동이 느껴져요. 저 맨날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이모 케이크 먹게. 그만해.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소리 울래? 어디 갔지? 이모 손이 어디 갔지? 와우. 와우.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야. 너무 예뻐. 잘 좋게 님이 이기. 임명장을 뽑았습니다. 와우. 요번에 크게 뽑았어 그냥. 그러네요. 짜잔. 오. 아니 퀄리티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 요거는 여름 버전. 요거는. 자울. 자울. 오우. 진짜 좋다. 오우. 딱 들어가. 오우. 해봐. 번졌어. 안돼. 근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털공보다. 이거 만져봐봐요. 뭔가 촉감이 살아있잖아.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오우. 그래. 이게 고양이지. 약간 고양이 재질. 옳치. 오우. 이모 뭐해? 이모 공부해? 아잉. 누구게. 오이고. 오이구. 짜잔. 애야 미안해. 짠. 오늘 할 일. 끝. 오늘 할 일. 참치치킨 이동 오 참치치킨? 오케이 귀여워 너 왜 이렇게 가볍니? 엄청 귀여워 맨날 좀 딱 이러고 앉고 잠들었어 어떡해 귀여워 갈거야 이제? 털 망가졌어 눈부셔라 지금 잘 시간인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어머 이거 무슨 냄새야 짜잔 아이주아 아이주아 쫀떡이 건가? 헬로 헬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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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지 마라 야 야 누가 신사로 시위하는거야? 아이주아 아이주아 아까 먹고 가자 어 가자 벌써 먹어버렸어 벌써 먹었어? 응 아직 하나 더있지요 오 빠른데? 다시 집어넣게 엄마 나가고 뭐고 문산 가보자고 아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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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주아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먼저 드리고 아이주아 지금 열어보셔도 돼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열어서 만져보시면 진짜 쫀떡이 느낌이에요 아 진짜에요? 쫀떡이다 어때요? 인증샷 그렇지 오 예쁘죠? 인증샷 딱 따라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라에요 콜라요? 네 콜라 업체에서 이거? 아니요 그냥 아 이거 한적한 콜라 이런가? 네 우와 이거 아까워서 먹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 다 다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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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흡대이나 고발 여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이렇게 동물 일단 사회사는 하면 좋은데 단체생활 하지 못해요 이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제 내 스타일이야 너무 귀여워 이거 그냥 나이가 20대인 것 같은데 4대는 어느낌에 사람 좋아하네 우구 좋아 우구 좋아 가자 가자 사교성 있어 좋다 머리 이렇게 바보니까 우선이 준비 일단 청소를 다 하고 놀아주세요 네 안 보이는 곳까지 쉬어 쉬어 짜잔 애들이 엄청 좋아하나보다 대박이죠 와 이 희열 쩔어 지금 미쳤다 하지만 하루면 또 더러워지겠지 띵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아우 좋다 깨끗하다 고마웠겠지 오늘의 스쿨이 오늘의 스쿨이 바지앞에 바지앞에 나의 스쿨이 바지앞에 바지앞에 바다를 너무 훌륭하다 진짜 애들. 여기 또 엉덩이.. 이방 애들 완전.. 두 사람이 지금 장단하네. 사이디 같았어. 여기 애들 또.. 지금 우리 집 2야. 시즌 2야 지금. 눈 뒤집어졌네. 눈 뒤집어졌네. 미쳤어. 앉아야 주지. 앉아. 옳지! 오 그렇지! 맞다 맞다. 근데 이 정도면 금방 먹지 않아요? 떡? 두 달? 두 달? 한 달 더요? 더 벌어야겠다. 아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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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오셨어요. 아무래도 나는 반씩.. 두 개 더 만들어진다. 한 분 더 마세요. 네. 여기에 오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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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아.. 아.. 짱 물 넣기 좀 힘들겠는데? 저 안쪽에 있는데? 쏙 들어와야 돼 집사님이 들어가는데? 어 이거 안 웃겼네요 죄송합니다 동물보호소 봉사는 처음이라 이렇게 약간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오기 되게 어렵고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데도 가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만약에 제가 입양을 하게 된다면 여기 카라 더보험센터에 와서 입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이야 봉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카라가 제일 좋은 보호소가 아니고 홍보만 그냥 그런 경우도 하나여서 좋겠다 맞아요 바이바이 뱅뱅제